싸가지 입다고 그러지 마시고 달그릇 시대를 웃기려고 그러니깐 여러분 얘기해주세요 네 괜찮죠? 그럼 박수 한 번 쳐 나 지금 죽겠어 그냥 강한 개가 들려가지고 휴대차 가지고 목소리가 칼락칼락 하잖아 내일 또 가야 돼 저거지 미치겠어 이난이 형님 어디 갔어 이난이 형님 이난이 형님 이난이 형님 어디 갔어? 이난이 형님 안 왔어? 그거 봐 안 나왔어 몸살 났어? 목이 아파서 못 나왔구나 자 그럼 이래서 이제